오! 에이다! 에이다 결국에 깔짝거리다가 새들러한테 잡혔구만 자 이제 파이널 챕터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문이 열리네요 문이 열리네요 여기가 내가 옹길인가? 아 옹길이구나 저쪽으로 가야되네요 제발 쫄맹이들은 더 안나왔으면 좋겠다 자 컨스트럭션야트 공사장 돈 좀 나 받은게 없는데? 못사는데요? 아직? 8만 7천 어? 팔거있나? 나 팔거있었나? 나 팔거있었나? 없네요 완전 빈털털이네 이제 이런거 푼돈이잖아 하아 매그넘 업그레이드 하고싶은데 너무 아쉽다 자 세이브하고 저는 한 총 12시간 정도 플레이 하겠네요 자 이쪽으로 진행 뭔데? 왜 왜 왜 에슐리 스테이히어 스테이히어 혼자가네요 오 에이다 에이다 결국에 깔짝거리다가 스테들러한테 잡혔구만 이건 또 뭐야 이거 오징어야? 심심할때마다 오징어 다리 하나씩 먹으려고 달아났나? 안되는걸 어 에이다 풀려났어요 오징어 에이다 오케이 이 친구 어떻게 잡지 자 일단은 쓸 수 있는거 다 써야되는데 어 엘리베이터 락다운 됐고 오케이 자 뭐부터 쓸까요 일단 샷컨부터 써보겠습니다 샷컨 90발에 애초에 끝날 가능성이 꽤 커 오우쉣 뭐야 클라임 더클라임 이렇게 하나씩 없애는거구나 자 일단은 좀 휩시다 공간을 넓게 활용합시다 어 여기 폭탄도 있거든요 잠시만요 아 또 클라임 되네 클라임 몇 페이지까지 있을까 또 굉장히 기대되네요 이거 딜을 전혀 안받는거 같은데 얘 뭐지 아 저 눈을 공격해야되는구나 어 클라임이 왜 안돼 클라임 눈이 다리가 4개니까 4번 해야되고 자 그리고 폭탄 어디 또 있을거 같은데 저기 오우쉣 뭐야 깜짝이야 오우쉣 폭탄 더 없네요 어 또 클라임 어 또 클라임? 클라임 마지막 네번째 마지막 네번째 어떻게 내는거지 또 남아있네 아직 오우쉣 오우쉣 에이다 오오오 아이템 얻었어요 하지만 죽으면 안되니까 어디 어디 던졌지? 저기있네? 이거 못 가는데 저기? 저기로 갈수있는 방법을 찾아야되는구나 저기로 갈수있는 방법을 찾아야되는구나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? 아 이게 다리가 계속 고정이 안되서 어 아 됐다 인벤토리 풀 이럴수가 중요한 순간에 이거 못버리나? 여기 놔두면 버려지나요? 오케이 정리좀 해봅시다 정리를 안하면 안되는 상황에 아마 세로로 길촉했던거 같은데 요렇게 하면 할수 있을거 같은데 얘는 아 칸이 안되네 오케이 아 이거 안되네요 아 조금만 기다려 콩콩 앗.. 얘를 아...야를를 아 진짜 꽁꽁 키위 오호우 로켓 런쳐 해치웠나? 아 샘플이다 근데 저 샘플이 아 샘플이 목적이었구나 얘도 엄브렐라에 그게 있는건가? 근데 이제 기생충은 없앴으니까 쟤네들은 샘플은 필요 없긴 하지 않나요? 언제 저렇게 멋있게 앉아있지? 아... 아... 뭔데 이건? 3분안에 탈출해야 되는거 같아요 이 섬을 뭐야 이거 가자 어... 뭐야 이거 애슐리 아래 안보이는데? 자 아래층으로 가서 시간 계속... 영화보는... 그... 동안에도 시간이 계속 가는데? 살로미 자 계속해서 도망가는거겠죠? 달려아 도망차아 잘 따라하고 있나? 나는... 나는... 뒤처진 자 따위 오우 쉣 아 이거였구나 야 왜 너 왜 왜 안아? 받아줘야돼 야 그거를 뛰어내리면 어떻게 사다리를 타고 가야지 하하 진짜 답이 없네 빨리 가자 스윗하아트 스윗하아트 어... 아 드라이빙을 해야돼? 와우 와 레... 렉겜까지? 아 이게 완벽한 렉겜은 아니고 그냥 좌우 조작 정도만 적당히 하면 되는 그런거에요 에잇? 쩜쩜쩜 설마 어 시간은 아 애슐린은 다행히 가까이 있구요 시간은 똑같은 시간에서 시작하네 아까 거기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거지?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... 어떤 돌멩이는 그곳에 부딪쳤어야 했나? 저기로? 보전 자 가속 아니 천체조린은 대충 패벗 стал Ya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재미진데 레이유 분출 야 탈출 성공 하하하하 불쌍하네 실리 저기 머리 박으면 죽을수도 있는데 오 수영은 하나보네 플래그 기름 바다 중간에서 기름 다 떨어질수도 있다고 그 말 해가지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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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열 몇시간 플레이했다고 저장에 나오는데 사실 15시간 이상은 플레이하지 않았나 싶은데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었고 2005년 게임인데 이렇게 재미있다 지금까지 이 게임을 안했었다는게 굉장히 신기할 따름이고 굉장히 재밌네요 그리고 VR 경험을 굉장히 최적화를 잘한거 같아요 뭔가 뭔가 예고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플레이하는거 볼 때는 뭔가 재미없어 보이고 저 가격을 할만큼의 재미가 있을까? 좀 조잡하다?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도 적고 재미있는 경험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도끼가 날아오는 도끼가 벽을 통과한다든지 그런거는 좀 짜증이 났는데 어 굉장히 재밌네요 요거는 이제 스킵하고 뭔가 더 크레딧이 있나요? 그 뭐 쿠키 같은거 없나? 사이널 챕터 그 정리네요 어 이런것도 살 수 있다 마틸다 로부터 어 뉴 코스튬이 하하하 어 언락됐다 저거로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플레이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프로페셔널 모드 이게 엄청 어렵다던데 저것도 다음에 기회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금색으로 바뀌었어 자 이렇게 어 어 저장을 하고 자 이제 어떻게 되죠? 캡콤 아 돌아오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